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중소역 제작사인데요. 중소역 제작사에 저희가 주목을 하는 이유가 K-컨텐츠,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의 위상이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소년 심판과 같은 메가 히트 작들이 연이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점 K-컨텐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1일 넷플릭스 시청 시간 통계를 조금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데요. 소년 심판이 비영어권 드라마 부분 전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입학회도 이제 탑10 중에 총 5개가 한국 드라마 시청 시간 5개가 탑10에 위치하면서 굉장히 한국 드라마들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OTT 업체들의 콘텐츠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드라마의 판권 가격 또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콘텐츠 제작사의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중소형 제작사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효과가 아직도 지속이 되는 건가요? 중소형 이런 제작사들의 굉장히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먼저 그러면 첫 종목, 삼화 네트워크부터 분석을 좀 해보죠. 어떤 회사인가요? 삼화 네트워크는 91년도에 설립된 굉장히 연력이 높은 기업인데요. 총 110편의 드라마 제작 경험이 있는 대표적인 외주 제작사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옛날에 열혈사제나 남만다터 김사부가 있었고요. 최근 작품으로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있습니다. 실적은 이제 21년도 기준으로 매출은 3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70억 원으로 흑자전환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기존에는 외주 제작사로 마진 구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외주는 한 편당 가격을 받아서 추가적인 판권 판매나 IP를 활용한 추가적인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로서는 마진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 IP를 확보함으로써 해외 판권 판매로 작년 4분기에만 매출액 300억 원을 달성하면서 연간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IP를 점점 많이 확대감에 따라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름을 들어보니까 저도 뭐 재밌게 봤던 드라마들이 있는데 열혈사제나 낭만 닥터 김사부2,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의 드라마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올해 공개달출 작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22년도에 방영 예정인 작품은 알려진 것은 총 4편이 있는데요. 모두 회사가 IP를 보유한 작품들입니다. 방영 예정 작품은 Again My Life, 금수저 등이 있는데 Again My Life와 지금부터 쇼타임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 판권을 가져간 싱가포르 OTT 업체와 선제적으로 판권 계약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OTT 업체는 동남아 시장 MS를 확대하기 위해서 동남아에서 특히 K-컨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K-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동사의 드라마를 많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작년 4분기 지금 헤어지는 중이다는 해외 판권 매출액이 약 178억 원 수준에 판매가 되었는데요. 올해도 비슷한 수준에서 판권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기대가 되는 작품은 멘탈리스트입니다. 올해 4분기에 방영이 예정이 돼 있는데 HBO Max 향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 HBO Max는 왕좌의 게임으로 해당 180억 원 정도를 쏟아부은 글로벌 OTT 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HBO Max 향으로 들어갔던 드라마가 전무한데요. 동사가 아마 처음으로 HBO Max 향으로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못 들어본 OTT 업체들이 굉장히 많네요. 싱가포르에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OTT들의 경쟁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못 들어본 OTT들도 점점 OTT 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경쟁 상황도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OTT들의 경쟁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제작사들은 해외 OTT의 판권을 판매하거나 계약하는 금액이 실적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동사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로만 한 분기만의 연간 실적에 달성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OTT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넷플릭스는 16년도부터 좀 고성장을 이어 왔습니다. 16년 말 회원수가 9천만 명 정도에 이르렀는데요. 작년에는 2억 2천만 명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2억 2천만이요? 네. 회원수는... 다 유료 회원이죠? 네. 다 유료 회원입니다. 회원수는 이제 150%가 증가하고 매출액은 200%가 넘게 증가하는 등 OT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경쟁은 심화되고 경쟁 심화라는 것은 결국 더 양질의 콘텐츠를 가져오는 OTT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올해 넷플릭스에서 콘텐츠 투자 금액은 170억 달러로 작년 대비 25% 정도가 증가가 예상되고요. 디즈니 플러스라고 신규 OTT가 또 런칭이 됐죠. 디즈니 플러스는 330억 달러로 투자 금액이 YOY로 한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넷플릭스 2배 가까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초기 OTT 업체들은 조금 콘텐츠 확보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글로벌 OTT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OTT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콘텐츠 업체들의 수익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방금 전에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올해 실적도 좀 알아볼까요? 네. 실적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는 9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으로 거의 2배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또한 판권 판매가 호조가 지속이 되면서 200억 원 이상의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아직 실적에 포함되지 않아서 올해 상반기에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연내에서 중국 승인을 획득하면 또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는 순이익이 186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PER 18배 정도를 적용을 하면 적정 주가는 7천 원대가 나옵니다. 미디어 제작사 경쟁사를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한 퍼 41배 정도를 받고 있어서 제작사 수준에서 무리한 퍼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난해에는 A스토리가 먼저 더 부각을 받았지만 올해는 기대작들이 3화 네트워크가 많은 만큼 동사 또한 적정 주가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는 3화 네트워크, 적정 주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키이스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스트는 좀 들어본 기억 같은데요. 어떤 기억입니까? 키이스트 또한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는 중소형 제작사인데요. 매니지먼트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김서영, 고아성 등의 한국 대표 배우들의 소속사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제작 제품으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보건교사 안은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혹시 예전에 연사마가 만든 제작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부보다 조금 제작사업부에 저희는 집중을 해보자면 넷플릭스 동시방영 드라마 구경이와 한 사람만의 일부 회차 실적이 지난해 4분기에 매출액에 반영되면서 4분기 매출액만 200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 적자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영업이익 또한 4분기에는 17억 원을 기록하면서 무난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향후 성장성과 제작 능력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제 2020년에 종속회사가 SM과 합병을 되면서 자회사 연결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구조 재편 후에는 좀 드라마 제작에 본격적으로 집중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2년간 총 7편의 드라마를 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연간 2편 정도만 제작을 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제작 능력이 3, 4편까지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증가해서 해외 사업의 공백을 좀 무난하게 메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더해 이제 사마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OTT 업체들의 제공 콘텐츠가 증가하며 꾸준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또 올해 주요 작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주요 작품으로는 별들에게 물어봐와 일루미네이션이 있는데 각각 제작비가 400억 원, 250억 원 이상이 들어간 굉장히 대작들입니다. 별들에게 물어봐는 이제 우주정거장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히트 드라마 파스타를 집필한 작가님이 쓰셨던 만큼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촬영에 들어갈 전망인데 진행률에 따라 좀 매출이 인식될 전망입니다. 일루미네이션도 250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이 됐는데요. 특히 케이팝 아이돌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좀 해외 OTT 쪽에서 성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두 작품 모두 OTT 오리지널이나 동시방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실적 개선에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에 대해 좀 간단하게만 말을 보자면 매출액은 1000억 원, 120% 정도 성장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100억 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제작 능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작 능력이 커지면 수익성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실적도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는 키이스트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적정 가격, 목표 가격은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네, 키이스트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영업이익이 800%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목표 주가는 현재의 주가에 비해 EPS로만 보았을 약 35% 정도의 업사이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5%예요? 네, 현재 12,000원 정도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무난하게 15,000원 정도 선은 넘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키이스트는 15,000원 정도 목표가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3화 네트워크와 키이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